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낮에는 사람들이 아는 노래였군요. 내가 만든 노래 혼자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. 내가 들어요. 난 여길 매일 지나다니거든요. 저기 저거. 왜 한정말이에요? 이거 끌고 오느라 고생 좀 했는데. 아니 내가 가져오라고 했지만 진짜로 가져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쪽으로는 둔다고 해서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되죠?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늘 시면 피하면 팔렸는데 어떡해. 네 그럼 오늘은 이걸로 할게요. 네 그렇게 하세요. 아 미안해요. 어제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. 그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게 막 들어오는 일이야. 난 진짜로 노래도 더 들려주고 싶고 얘기도 더 하고 싶고 즐거우고 그래서. 미안해요. 좀 모르겠죠. 좀 아니고 많이. 좋죠. 진짜로? 그럼요. 잘되면 내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세상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네요. 맞아요. 내가 그렇게 만들거네요. 좋아요. 잠깐만 그러면은 시간 좀 내릴 수 있어요. 네. 일단 뭐부터 하면 돼요?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다. 네. 나 여기서 그릇 그려도 돼요? 아니 아니다. 눈으로 좀 더 담을게요. 너무 예뻐요. 바다소리도 들어갈까요? 그걸로 이제 몇 년을 즐거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때 보면 기억이 되네요. 네. 어릴 때 바다에 가면 꼭 노래소가 있었잖아요. 밀물이 들어오면 번쩍이 더 안고는 거 즐거워.